천리포 낭쇄섬 앞에서 광어를 잡고 있습니다. 갯바위 쪽으로 붙였다가 한번 끌어볼까 합니다. 갯바위 쪽으로 붙였다. 갯바위 쪽으로 붙였다. 우럭은 잡아봤는데 아직 광어는 못 잡았습니다. 광어를 한번 저 안쪽에 포켓에 라인을 따라서 던져봐야 됩니다. 저쪽에는 지금 가위지대라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땡겨서 끌어보자. 저쪽으로 붙였다. 물이 도는곳 쪽으로 캐스팅을 해 보겠습니다. 물이 도는곳 쪽으로 캐스팅을 해 보겠습니다. 물을 찾아봅니다. 놀아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샷소리 좋은데, 콕콕이 가뭄에 잘 떨어졌다. 무지개오가 지금 물보러 어디로 가나? 바닥을 살짝 긁고 있었네. 안걸리게 다행이네. 조류 바깥쪽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수심이 대략 10m, 15m 사이. 다 떨어졌고, 당겨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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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떨어졌고, 당겨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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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서. 다 떨어졌고, 당겨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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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서. 다 떨어졌고, 당겨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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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서. 당겨서, 당겨서.... 더 밀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... 여기서 좀 낚시를 해도... 될 것같네. 물이 지금... 안쪽으로 다시 밀려 들어가는 느낌? 감사합니다.